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사본부 차차차 오토타임스 권영주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전속도 5030. 난리 났습니다. 도로, 고속도로 말고. 시내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제한속도를 50km로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는 60km였는데. 그래서 이제 10을 낮춘 거죠. 우리 오태안 아나운서는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미 50%로 정해진 거 꽤 되지 않았어요? 시범을 했었죠. 아, 그랬습니까? 네, 시범 사업을 하다가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첫날에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고. 아니, 저는 출근하면서 길다 보니까 고속도로도 달려야 되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도 달리기도 하고 또 일반 도로도 달려 있는데 다 60에서 50으로 표지판도 바뀌어 있고 도로 밑에 페인트로 60으로 했던 거 다 지우고 50으로 바꿔놨었어요. 저는 그냥 50으로 계속 있어 왔거든요. 또 출근 시간에는 워낙 많이 막히니까 그것 50으로 뚫려만 줘도 고마웠습니다. 서울 시내 도심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30k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제한 속도를 낮춰도 그게 시내에서는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맨날 정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주말일이거나 이럴 때는. 한가하게 도로가 소통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겨황된 목소리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죠. 택배라든가 택시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택배 물건 시키면 새벽 배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그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편이고 일반 국민들은 좀 찬성하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21년에 50km로 도로 속도를 낮춘 걸 도입하는 취지는 뭐예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세계 1이다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2018년에 7.3명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29위였는데 2019년에는 6.5명으로 줄어요. 아무래도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또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개선도 많이 된 거죠. 그다가 지난해에 6명으로 그래도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OECD 평균이 5.6명이에요. 평균보다 미군이 한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교통안전중점추진사항을 결정을 하면서 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OECD 평균 이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목표가 지금 10만 명당 4.8명입니다.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교통안전이 중위권 정도 돼요. 그러자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연간 한 2천 명 이내 또는 2천 명대 정도에 머무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OECD 5030을 도입한 배경이 바로 여기 있어요. OECD 평균과 비교해 봐서 우리 교통사고 관련된 사망자 수가 높으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줄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시속 50km로 보행자와 충돌을 했을 때와 시속 60km로 충돌을 했을 때는 당연히 50km로 충돌을 했을 때 상해율이라고 하죠. 상해율. 다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충격량은 속도와 정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낮추게 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반하면 지금 범칙금 무는 건가요? 50km 도로에서 70km 정도로 달렸다. 20km 오버. 그러면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에요. 70에서 90 사이로 달렸다. 그럴 때는 6만 원 범칙금 또는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이때는 범칙금을 낼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돼요. 시속 90에서 110km로 달렸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9만 원이고요. 또는 과태료 10만 원의 벌점은 30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다. 그럼 12만 원의 범칙금의 벌점 60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속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나라도 하냐. 지금 시속 60km로 제한을 했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칠레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사실 진즉이 낮췄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시내의 자동차 속도를 좀 낮추는 게 안전하다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시속 제한속도 50km를 도입을 해요. 독일은? 그리고 인근의 덴마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OECD 세계보건기구가 이 바라 속도를 낮추니까 이렇게 교통사고도 줄고 사망자도 낮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권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47개 나라가 시내 도로에서 제한속도 50km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속 60km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칠레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0km 내려왔으니까 칠레가 한 건 남은 거죠. 세계적으로 칠레 한 건 말고는 다 그럼? OECD 국가 중에. OECD요? 네. 그러면 이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또 갑자기. 사실은 시내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건 맞기는 해요.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목소리는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교통이 원활할 때 제한속도를 낮추면 이동의 시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각에서는 그렇고요. 또 반대로 이제 아이를 키우거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오면 그렇게 낮췄을 때 오히려 교통사고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스쿨 좋은 사고도 많이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어쨌든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만큼은 대단히 분명한데 잘 아시겠지만 시동만 걸면 본인이 보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죠. 차에 앉으면 운전자 중심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제가 걸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도로에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웅 하고 가는 차를 보면 저거 뭐야 막 하고 뭐를 하지만 또 제가 또 차에 타고 있으면 사람들 많이 걸어갈 때 빵빵거리는 차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가 그러죠. 아니, 사람도 많은데 빵빵 돼.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를 차를 가져갈 때는 또 빵빵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으니 보행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자. 제가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8288님. 인천의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3050 적극 찬성합니다. 0837님.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버들버드님. 일반인입니다. 속도 바꾸기 전에 보행자 무단 횡단 불법 주차부터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9976님. 솔직히 세금 걷으려고 올린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9734님은 부산은 3년 전에 영도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부산 전체가 넓은 도로 50, 이면도로 30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욕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고 교통사고도 적습니다. 라고 경험도 말씀해주시고 시속 60km로 달리다가 10km가 낮아지면 운전자의 체감 속도도 많이 떨어져요. 차가 너무 천천히 가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함으로써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보행자를 보호하는 거고 조금 전에 청취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에 체득화가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럼 권영주 편집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이시나요? 저는 시내에서는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저는 반대로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지나치게 속도 제한을 낮은 속도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속 110km가 고속도로 최고 제한 속도잖아요. 중부 같은 거가 110km?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0km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에 맞게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고속도로의 키로수 같은 것들을 지금은 차에서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맞게끔 개선되고 다만 시내의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좀 안전하게 보행자와 같이 갈 수 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3050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다니게 하니까 보행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속도를 낮춰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있던데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 요즘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통행하는 게 맞아? 이거 다 우리 배웠는데 이거? 마치 오늘 제가 경찰청 교통과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교통.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지가 꽤 됐는데 이게 통행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짧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간 없어서. 무조건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우선이다. 회전이 우선이다. 회전이 우선. 진집해서 도는 차가 무조건 우선이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는 분들도 어디로 나가지 반드시 방향지시 등을 켜줘야 됩니다. 차에 대해서는 권영주 편집위원이 명쾌하게 풀어주십니다. 차차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